안녕하세요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수석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익은 뭐 크지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뭐 인정 안 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제 해주시면 대단히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엠바이오니아 수익 실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dpc 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유튜브 저희 추천 종목이죠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 dpc 만약에 보시고 들어가셨다면 오늘 15% 이상의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갈 것이 우한 쪽이 굉장히 조금 이런 또 언론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치료에 에이즈 치료제를 써볼 것을 권했다 이랬는데 실제 해봤는데 됐대요 증상이 호전된 사례가 나와서 정말 기쁘다 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는 1년 걸린다고 해서 정말 답답하였는데 말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사실이 아니어도 돼요 여기 보면 태국서 독감 에이즈 혼합 치료제 투여 확진자 음성 전환 신종 코로나 치료법 찾았다 뭐 이런 내용들 이렇게 있는데 여기 딱 있습니다 hiv 이거가 에이즈 치료제죠 인플루엔자 치료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 약품을 혼합해서 사용한 다음에 48시간 만에 의미 있는 정도의 상태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요 이거 보시면 일단 중국 우한폐렴 중국 우한폐렴 뭐 이런 것도 쭉쭉 나오는데 이탈리아에서 신종 코로나 분리 성공 백신 개발 속도 낼 듯 컨트롤 될 때까지는 우리 경제에 안 좋을 여파가 있다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5년 전 백신도 아직 개발 중 메르스도 아직 개발 중이래요 근데 뭐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연 백신이 나올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그 메르스도 백신 없는데 지금 별 그거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한폐렴도 바이러스 에요 그 감기 뭐 이런 바이러스는 자동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예방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뭐 개발은 될 겁니다 근데 뭐 상업성이 없어서 제약회사들이 할지 말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지금 요런 내용의 뉴스가 나오는 것 자체가요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테마가 죽어간다는 걸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뉴스에서는 항상 되게 좀 심각하게 떠들거든요 이 문제로 인해서 마치 세계가 멸망할 것 같이 얘기합니다 뉴스는 항상 그래요 언론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여러분들이 한번 걸러서 들으셔야 됩니다 꼭 그래야 돼요 꼭 왜냐면 언론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뭐 언론정보학과나 언론학과 뭐 이런 거 전공하신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언론이 결국에 확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믿으면 결코 안이 됩니다 그래서 선별적 정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선별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사실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어 친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뭐 개발됐다 실제 양성염대 음성 판정 됐다 이게 사실이 아니어도 언론이 이쪽으로 이제 몰아가면요 이게 몰아가는 이유가 있겠죠 왜 이렇게 몰아가냐면 무농한 정부라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정부가 뭐라도 해야지 근데 계속 막 안 좋은 뉴스만 내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럼 정부가 언론을 억압하겠죠 아 자꾸 그딴 식으로 내지 마라 뭐 그런 정치 이슈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너무 믿음 안 돼 자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일단 웰크론 투자주의를 받았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자 상한가 거의 상한가죠 뭐 한 방 여기 둘 세 뭐 세 방까지 아니지만 네 거의 네 방 정도를 상한가를 말아 올렸습니다 3천원 짜리가 약 9천원까지 정말 단기간에 한 달 안되는 거의 한 2주 동안에 한 3배가 올랐어요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이게 보시면 지금 이제 언론은 일단 해결되는 그런 좀 언론 몰이를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죠 자 신종 코로나 관련 주 3회 주가 등락률 이래서 나오는데 슈비스 대림제지 대항제지 무림 페이퍼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네 이쪽으로 옮겨가고 기존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모나리자 깨끗한 나라 바디텐메드 50 이런 쪽에서 이게 빠져서 옮겨간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수급은 계속 바뀝니다 대장주도 계속 바뀌고요 예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웰크론 여기 보면 배달 포장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골판지 원지 제조 업체 이런 것들이 오르고 있대요 되게 웃긴 게 아니 배달이 잘 될 것 같으면 대한통운이 올라야 되는 거 아냐 시작은 알 수 없어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올릴 수 있는 종목을 올리는 겁니다 세력들이 매집을 한 종목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웰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갑작스럽게 좀 좋은 내용의 뉴스도 내긴 했네요 강원 웰크론 지분 매각 통해 2배 정도 이런 좀 신사할 수 있는 것을 했다 뭐 이런 뉴스도 냈고 별로 큰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전세계 마스크 수요 폭발 이런 것들이 오후 1시에 주가를 막으려고 낸 건지 어찌됐든 그래서 1시에 나왔을 때 주가 움직임 볼까요 9시에 올랐다가 쭉쭉 빠졌네 이거 1시에 낸 거 보니까요 개미한테 물량 넘기려고 낸 거 같은데 개미들은 그 뉴스를 보고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산 거 같아요 그때 이제 자기들 물량 넘긴 거 같습니다 1차적으로 넘긴 거 같아요 지금 웰크론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자 분범으로 딱 봤을 때 웰크론은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리고 이쪽 그리고 또 하나를 더 한다면 이쪽 뭐 이쯤에서 지지라인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위에 상위까지 또 올라갔으니까 한 이 정도에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오늘 찍지는 않았어 그 말은 뭐냐면요 지지라인 터치까지 조금 더 내려올 자리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정을 더 받을 확률이 웰크론은 있어요 예 지금 매직된 거 보니까 오늘 물량 던진 거 같아요 2차적으로 근데 워낙에 거래량이 안 붙어서 그런지 물량은 던졌지만 이거 다 지금 못 털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얘가 어느 정도 여기 뭐 지지선 무너뜨리고 어느 정도 내려오면 아마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올 거예요 예 기술적 반등 그때 만약에 혹시 내가 정말 너무 물렸다 싶으면 기술적 반등 때 마저 이렇게 수익을 털고 나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뭐 바로 털거나 수익권이면 손실권이면 잘 모르겠습니다 비중 조절을 비중 조절을 잘 했다면 방법이 있을 텐데 비중 조절을 잘 하지 못했다면 조금 뭐 걱정이 되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웰크론은 그렇고요 이거 뉴스 보기 전에 추천주 드려 갈게요 오늘 시장에서요 테마로 조금 이렇게 수급이 몰렸던 곳이 자동차 부품이에요 수소차 전기차 뭐 이런 쪽 그래서 오늘 추천주는 에코캡입니다 에코캡 에코캡 오늘 굉장히 좋죠 이거 되게 좋은 차트예요 상장된 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그런 좀 우한 폐렴에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는 거 느껴지세요 크게 안 밀렸죠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시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좀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도 한번 보여줬고요 이런 종목들은 더 갑니다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더 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종목이 아니에요 저희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에서 심사숙고에서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을 드리는 거고 매수 자리를 안 잡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대신 이제 내일 변동폭이 좀 큰 종목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언제 하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매수 타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거기다가 내가 손절도 못 잡는다? 그럼 안 됩니다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못 져드려요 저희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에서 전문가분들이 미팅을 통해서 한 겁니다 그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 이런 무료 종목은 그게 조금 안 좋죠 만약에 내가 저는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수익나는 종목 주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소수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VIP 종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 여기 자세히 보기 누르시면 설명에 링크 있습니다 그걸 링크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VIP 링크 어쨌든 그래서 에코캡이 지금 오늘 딱히 뉴스가 이렇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 테슬라 실적 호조 얘기도 일전에 나왔었고 전기차 수수차가 국가가 지금 미는 테마잖아요 그래서 한번 아마 각광 받아서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다시 웰크론으로 돌아와서 웰크론 뉴스 나온 거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딱히 없죠 오늘 나온 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웰크론은 마스크 관련 주 섹터에서 아까 보셨죠? 어디로 옮겼죠? 마스크 말고 배달 포장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코로나 관련 주들은 이제 수급 도는 게 어느 정도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심하시길 바라고 이제 다른 테마로 옮겨 타실 시간이 오신 것 같아요 자, 우한피럼 그래도 아직까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위너스 주식투작으로 수석팀장이었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는 공짜예요 공짜 저희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